1248 예심책기 2024년 1월 26일 하나님 오늘 1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또 오전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12시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집에 왔습니다. 집에 와서 또 이야기의 지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늘 앞에서의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큰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우리 주 두려워하고 경혈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정신 차리겠습니다. 내 속에 있는 소밀의 영, 수채의 영, 부끄러움의 영을 대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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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